여러분,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 대 아시겠습니까? skenka.com 본광고 사수 인생은 직진 터질 듯한 내 엔진 처음 차로 전진 버스 차 할 때 굳이 세상은 넓고 좋은 차는 많지 지금 당장 차가 없어도 지금 차가 문제가 없어도 좋은 차는 언제나 옳지 어떤 차가 필요하냐고 가족을 위한 인식 쿠페 처음 차로 딱 좋은 리무진 앙증마저 펑크 피꺼트럭 연비 좋은 발견 동작 설립 명분 따윈 땡땡이나 줘 불가 꽉 찼다는 거거든 안개든 전조든 상향든 인생은 직진 터질 듯한 내 엔진 다음 차로 전진 뭐야? 주차할 때 굳이 승차감을 생각해봐 안전벨 생명벨 하차감을 상상해봐 과소비는 생명을 단추 운명처럼 나타난 너에게 꼭 맞냐 니 차가 니 손 앞에 있어 결정했어? 오케이? 인생은 직진 터질 듯한 내 엔진 처음 차로 전진 버스 주차할 때 굳이 인생은 직진 터질 듯한 내 엔진 다음 차로 전진 버스 주차할 때 굳이 한 번뿐인 인생은 직진 내 심장은 터질 듯한 엔진 저 차를 향해 달려 어 달려 그 차를 타고 달려 어 달려 처음 차는 엔카 다음 차도 엔카 everybody 엔카 SK 엔카 right now skenca.com come on